안녕하세요. 오늘 계약법 한번 정리를 하는데 계약법에서 여러분 계약의 종류에서 뭐의 종류? 계약의 종류. 그래서 여러분 462페이지 보면 계약의 종류에서 여러분 뭐를 기억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몇 페이지? 462페이지. 계약의 종류. 거기서 2번 쌍무, 편무하고 무슨 무? 쌍무, 편무하고 유상, 무상. 거기서 그걸 가지고 잘 내는데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유상과 무상이 있잖아요. 그지? 유상과 뭐가 있다? 무상이 있는데 이 무상계약. 우리 계약 중에서 대부분은 무슨 계약이다? 유상이지. 그지? 근데 무상계약은 어떤 게 있냐면 정여, 사용대차. 이 두 개는 절대로 무상이다. 무슨 대로 무상? 절대로 무상. 그지? 정여는 여러분 알잖아. 그지? 정여는 무상으로 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여러분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다. 금방 말했습니까?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어떻다? 똑같다. 근데 유상이면 무슨 차?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 그지?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이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원칙은 무상이지만 이거는 뭐로도? 유상으로도 가능하다. 그지? 예외적으로. 그래서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 이거 몇 개? 다섯 개.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몇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쌍무와 편무 이렇게 나오는데 쌍무와 무슨 무? 편무. 그지? 여러분 쌍무는 어떤 게 쌍무냐면 매매, 매도인, 매수인.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무슨 자? 채무자. 이거는 무슨 자? 채권자. 반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이건 무슨 자? 채권자. 이건 무슨 계약이란다? 쌍무. 이건 채무자. 물건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돈 뭐 해야 되고?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지? 반대로 채무채권이 되는 걸 이걸 무슨 계약? 쌍무. 그지? 그럼 정여는 주는 사람을 정여자. 받는 사람을 수정자라 하잖아. 그지? 그지? 그럼 여기는 물건 뭐 해야 되고? 줘야 되고? 이건 뭐? 받아야 되고. 한 개 밖에 없지. 이런 건 무슨 무? 편무.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네. 근데 이 쌍무는 어쨌든 무상은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된다. 왜 뭐를 가져야 되냐면은 쌍무면 반드시 유상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했잖아요. 뭐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쌍무는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유상이라고 해서 쌍무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광고 때문에 그러냐면은 현상 광고 때문에 그렇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이지만 무슨 무다? 편무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무상이면 반드시 거꾸로 무상이면 뭐? 편무. 편무라고 해서 무상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무슨 광고 때문에 그렇다? 현상 광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편무 계약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 무슨 계약? 편무. 그럼 무슨 계약 찾아야 되겠노? 무상. 몇 개? 다섯 개.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하고 또 뭐 현상 광고. 그렇지. 그렇지. 고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편무 계약 찾아라 하면 무상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그래서 이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다시.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시험 칠판 본다 칠판. 책 보면 안되고. 자, 쌍무면 반드시 뭐? 유상. 됐습니까? 그래서 쌍육 요렇게 해온다. 무슨 육? 쌍육. 자, 앞에 무조건 쌍무가 와야 된다. 자, 모든 쌍무는 유상. 오. 항상 무조건 앞에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쌍무. 그래서 우리끼리 일명 무슨 육? 쌍유.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오. 무조건 앞에. 모든이 보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 제가 가르치는 기술. 다시.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유상은 항상 쌍무다. x. 앞에 유상이 오면 안된다. 시장은 뭐부터 시작한다? 쌍무부터. 그래서 무슨 육? 쌍유. 그 다음 이거하고 똑같은게. 무. 편. 요렇게. 모든 무상은 편무. 오. 무상은 항상 편무. 오. 앞에 뭐가 오면 안된다. 편무. 뭐. 편무가 어쩌고 저쩌고. 무상이다. 오. x. 엑스. 지금 됐습니까? 그거 잘 낸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편무 계약 찾아라 하면 무슨 계약 찾아야지. 무상.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쌍무면은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과. 무슨 이행 항변권과.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라는게 발생한다. 그래서 동시행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지 않는거지 이렇게 놓으면 또 이거 편무 찾는거다. 되겠습니까? 다시 무슨 이행. 동시행 위험부담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쌍무. 편무에서는 동시행 위험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간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계약 승립으로 들어간다. 뭐로 들어간다? 계약 승립.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이유. 쌍무. 무. 편. 자. 그 다음 464페이지 계약의 승립부터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보자잉. 계약의 무슨입. 승립. 계약의 승립. 승립하고. 자. 오늘 한 번 제목 적는데. 계약의 승립. 그 다음에 요거 계약.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의 승립. 계약의 승립. 계약의 승립. 계약의 승립. 계약 타입. 계약atan의 해제. 그 다음에 해제해지. 그 다음에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이렇게 계약법 구성되어 있다 됐습니까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 몇 개 10개인데 몇 개 10개인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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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2개 계약 매매와 임대차 합쳐서 3개 요렇게 해서 10개 나온다 지금 몇 개 몇 개 했노 9개지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약 승립 여기서 한 개 해서 10개 이렇게 나온다 말이지 딱 계약법은 정해져 있다 어떻게 했다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뭐를 가지고 내노 쟁점인데 자 결과는 효과라 하잖아 그지 그럼 우리 총칙할 때 했잖아요 비지니는 뭐하다 유효 다시 비지니는 뭐다 유효 근데 얘 왜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 그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결과를 가지고 안 내고 요건 요건 착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어느 정도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요건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간실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표호자에게 뭐가 발생해야 되고 손해 그럼 그런 요건을 가져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은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외워 가지고 공부해서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건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나오는 거지 뭐가 중요하다 요건 그럼 결과는 이거 뭐냐 하면 결과는 뜻이거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특이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특이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 한쪽은 무슨 사유 기측 사유고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노 깨끗 그렇지 그런 거 가지고 나온다 계약 체결상이 딱 나오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깨끗인데 깨끗은 몇 개고 두 개 선의 및 무과실 그걸 풀면 어떻게 되노 과실 없이 모르건대 과실 없이 모르건대 과실로 모르고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X 그렇게 나온다 그런 거 가지고 내거든 그거를 막 어렵다고 그러거든 왔나면 자기가 공부할 때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니 무슨 건? 요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요건이 중요하다 계약법에서는 전부다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어느 거? 일방이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일방이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게 그럼 이것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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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건? 요건 그렇지?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뭐지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 거 되겠습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뭘 가지고 내냐면 요건보다는 시스템 요것도 요건과 함께 무슨 템? 시스템을 가지고 내는 거지 그래서 그 방향을 알면 계약법은 간단하게 딱 문제 풀고 간단하게 알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은 막 해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내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용 알면 문제 맞출 수 있다 아니다 내용 알아도 못 맞춘다 왜? 방향이 다르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고 계약의 승립 간다 뭐 이 승립? 계약의 승립 잘 본다 자 여러분 그죠? 계약 승립 하려면 계약 승립은 어떻게 해야 계약이 승립한 후 몇 개 의사표시가? 두 개 그지? 그걸 일명 무슨합치? 의사합치 이런 말 쓴다 됐습니까? 무슨합치? 의사합치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 인데 자 이 기타 계약 승립은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청략과? 교차청략과 무슨 청략과? 교차청략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승립 그치? 요렇게 몇 개 있다? 두 개 이렇게 있다 말이지 되겠습니까? 자 결국 그럼 계약 승립은 몇 개가 있노? 세 개가 있지 무슨 합치? 의사합치, 교차청략,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승립 그치? 자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의사합치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 여기서 한 개 냈죠 그치? 아까 어디서 나올지 알 수는 없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가지고 내냐 하면 청략과 뭐? 승락을 가지고 내는데 청략과 뭐? 승락을 가지고 내는데 그럼 청략은 그치? 뭐 청략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쭉 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는 의사표시니까 전부 다 무슨 주의다? 의사표시는 저번에 우리 총칙할 때 무슨 주의? 도달주의지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격지자의 승락은 격지자 승락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어 발신주의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거든 근데 격지자 승락은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쭉 읽다가 청약은 나오면 뭐? 대화자 청략이든 격지자의 청략이든 청약은 나오면 무슨 달? 도달해야지 청약인데 발신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치? 자 그러면 이 청약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 청약은 다 하고 오늘은 핵심만 간단하게 하면 그럼 청약자가 이렇게 청약하잖아요 그치?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뭐라고 그러노? 승락자라 그러지않아 그치? 그럼 청약자가 청약하는데 승락기간을 정하거든 누가 정하노? 청약자가 정하잖아요 그치? 그럼 청약자가 요 친절하게 요게 승락기간을 정해가지고 청약하면은 승락자는 어느 기간 안에 승락만 하면 되노? 승락기간 내에 승락을 하면은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승락적격이라는 말 쓴다 다시 승락자가 승락을 해서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는 기간을 무슨 적격? 승락적격 그럼 승락적격이라는 것은 무슨 기간 내에 승락자가 주어 무시하면 안 된다 아까 청약은 나오면 무슨 달? 도달 그치? 근데 요 승락자는 어느 기간 안에 승락해야 되냐 하면은 승락기간 내에 승락을 하면은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승락기간은 누가 제시하노? 청약자가 제시하잖아 그치? 그럼 청약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승락기간을 정해가지고 승락을 하면은 좋은데 시험은 여기는 뭘로 가야 되냐면은 승락자가 무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승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청약했을 때 승락자는 어느 기간 안에 승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거 가끔씩 시험은 잘 나오거든 그게 무슨 기간? 상당기간 그거 기간 그래서 민법에서 불확실한 말 잘 안 쓰는데 그거 그래서 아까 요 승락자가 승락할 수 있는 기간을 무슨 적격? 승락적격이라 했는데 요런 승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락기간 승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빨리 상당기간 내에 승락을 하면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락적격하면 두 개다 승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락기간 승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 상당기간 그 다음에 대화자 사이의 승락적격기간은 다시 뭐 대화자 사이의 승락적격기간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 대화 종료 시까지 그래서 승락적격기간은 몇 개 다 빨리? 세 개 승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락기간 승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 상당기간 대화자 사이의 승락적격기간은 뭐? 대화 종료 시까지 그치? 그거 기억한다고 세 개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청락은 꼭 특정인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락도 할 수 있다 있다 대표적으로 무슨 판기? 자판기 그죠?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락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낙? 승락 승락은 그러면 여러분 그죠?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계약에는 대화자와 무슨 자? 격지자가 있는데 대화자는 별 신경 쓸 필요 없다 대화자는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청락자가 청락이 삐삐삐삐 도달하면은 청락이 효리발생하고 승락자가 승락 삐삐삐삐삐 도달해가지고 청락자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그치? 그래서 대화자는 전부 다 오리지널 의사표시 이론 무슨 달? 도달 그치? 격지자의 청락도 그래서 청락은 무조건 도달이다 삐삐삐삐삐 뭐 도달 근데 격지자의 승락은 삐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치? 무슨 주의? 발신주의 왜 발신주의를 취하노? 그렇지 빨리 옛날에 공부했잖아 그치? 빨리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격지자의 승락은 승락의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은 격지자의 승락이 발생하면 성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뭐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잖아 그치? 계약이 성립하잖아 그치? 맞습니까? 예 그럼 이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지 그럼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 왜 발신주의를 취하노? 떨어져있는 사람과 떨어져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빨리 성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입법적 지지에서 격지자의 승락은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 그럼 기관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미리 빨리 그래서 발신 그래서 기관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관 안에 못 들어갔다 발신 자체는 효력이 없다 있다가 없다 있다가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면 준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기관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관 안에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없다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치? 그래서 그건 부도다를 부도다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조건 발신주의다 그치?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조건? 발신주의다 이렇게 한다 이거야 부도다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다 그거 기억한다 자 그러면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다시 무슨 smash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다시 무슨 реّ 1995 reicht 승낙자는 뭐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승립을 주장할 수 있다. 발신하면 일단은 이론상 시험 문제 풀 때 내 실력으로 풀면 안된다. 뭐로 풀면 안된다?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머리 가지고 풀거든. 항상 누가 내를 중심으로 풀면 안된다고 그러면 몇 점 나오냐 하면 40점 나온다. 몇 점? 30점 나오고 40점 나오는 사람은 문제를 풀 때 뭐냐 하면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를 기준으로 풀면 안되고 뭘 기준으로 책을 기준으로 배운 걸 기준으로 다시 뭘 기준으로 책을 선생님 나 학교도 대학도 졸업하고 했는데 왜 내를 중심으로 풀어놓으니까 안된다. 뭘 중심으로 책 배운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논리 논리 계약 언제 승립? 발신. 그래서 승낙자는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승립을 주장할 수 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발신하면 계약 승립했죠 이론상 했잖아요. 일단 계약은 승립했잖아요. 그래서 이 격자의 승낙은 철회라는 게 없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승낙에서는 나왔다. 이 발신을 가려낸다. 격자의 승낙. 지금 됐습니까? 발신했을 때 승립하고 기간, 승낙기간. 그럼 정확하게 하면 승낙기간 또는 무슨 기간? 상당 기간 안에, 기간 내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못 들어갔다. 발신 자체는 효력이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주의? 발신주의다. 이렇게 하잖아요. 됐습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연착된 승낙이 나온다. 무슨 된 승낙? 연착.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원칙. 계약 뭐하지 않는다. 승립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잘 나온다.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보죠? 이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나온다. 승낙자는 아까 뭐만 입증? 그럼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승립을 주장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승낙자가 그거하고 또 발신하고 승립은 발신했을 때 승립하지만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요구한 기간 안에 빨리 청약자가. 근데 만약에 그 청약자가 요구한 기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에는 있었던 게 없어지잖아요. 그치?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했잖아요. 그치? 근데 승낙자가 아까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단 말이지. 그러면 승낙자가 기준이다. 무조건 격자의 승낙에서는 됐습니까? 승낙자가 자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그리고 또 계약은 언제 승립? 발신했을 때 승립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데 연착됐단 말이지. 다시 누가 기준 승낙자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데 안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게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청략자가 승낙 연착 통제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하면서 예를 들면 청략자가 4월 6일까지 승낙해라 라고 하면서 청략했거든 그럼 예를 들면 세종에서 예를 들면 4월 1일 날 발송을 했단 말이지 계약은 언제 승립하노? 4월 1일. 4월 1일 날 발송했는데 됐습니까? 그럼 보통 아무리 늦어도 대한민국 2, 3일 안에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들어갔을 것을 믿고 있고 며칠 날 계약 승립? 4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부산에 있는 청략자에게 4월 8일 날 그게 도달이 됐단 말이지. 그럼 청략자가 이야기해야지 야 4월 6일까지 해놨는데 왜 4월 7일 날 내가 받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누가 청략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통제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이 말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이 단어가 나오면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략자 무슨 자? 청략 그럼 청략자가 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4월 6일까지 확답을 했는데 4월 8일 날 너 성략 4월 8일 날 받아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은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청략자가 성략 연착 뭐 하면 통제하면은 계약은 뭐 하지 않고 승립하지 않고 됐습니까? 청략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통제하지 않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는 승낙자는 기관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면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됐습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하는데 언제 빨리 이거 중요하다 언제 언제 발신한 때 뭐 한 때 발신한 때 발신한 때 그러면 법률상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언제 발신한 때 계약 승립한다 이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격자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연착된 승낙하면 그냥 아무런 마련 없이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청략에서는 아까 승낙 적격기간 그거 한 게 오늘 많이 안 한다 그거 하고 승낙에서는 격자의 승낙은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계약이 승립하지 않는 거 계약 불승립 불승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무슨적 자 의식적 불합의와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뭐 뭐 의식적 불합의 이거 여러분 아까 계약이 승립하려면 몇 개가 일치해야 되노 빨리 두 개 어느 거 청략과 승낙 그치 그러면 요 의식적 불합의는 청략과 승낙이 뭐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당사자가 무슨 거 알고 있다 이걸 의식적 불합의 됐습니까 이걸 명시적 불합의 이걸 뭐 묵시적 또는 숨은 불합의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의식적 불합의는 불일치를 무슨 거 빨리 알고 요거는 모르고 그렇지 그럼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 간단하게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변경을 간 승낙 뭘 간 승낙 변경을 간 승낙 조꼴을 붙인 승낙 조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그치 변경을 간 승낙 조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인데 요거는 자 어떤 거냐면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계약은 뭐가 있어야 계약이 승립합니까 승낙이 있어야지 그치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 갑이 을에게 1억에 팔겠다라고 청략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무슨 K OK가 승낙이다 근데 나는 8천이면 사겠다 하는 승낙이다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를 간 승낙 변경을 간 승낙 구구 잘해야 된다 변경을 간 승낙이라는 것은 청략과 내용이 무슨치 일치인데 앞에 청략 앞에 생략됐다 청략에 뭐를 가했다 변경을 가했다는 말 그럼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1억에 팔겠다는 청략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했을 때 그럼 1억이 기준이다 1억 계약 승립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럼 1억 청략을 뭐하고 거절하고 새로운 뭐한 거로 본다 청략 하고 청략자가 다시 무슨 K OK 승낙하면 얼마에 승립 8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변경을 간 승낙은 1억 청략이 돼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 이걸 변경을 간 승낙이란다 그럼 종전의 청략 1억 청략을 종전의 청략을 종전의 청략을 뭐하고 빨리 거절하고 뭐 무슨 새로운 청략 얼마에 8천 그럼 다시 청략자가 무슨 K OK 하면 얼마에 승립 8천 새로운 청략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가 청략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일치하지 않음을 당사자가 무슨 거 알고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한다 이걸 이제 의식적 불합의 명시적 불합의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의식적 불합의는 자 서울에 있는 갑과 어 부산에 있는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갑이 집이 두 개 하나 있습니다 몇 개 있다 두 개 서울에도 하나 있고 부산에도 하나 있고 요즘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뭐 한 채 똑똑한 한 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 거 팔겠노 갑이 집이 두 개 있으면 부산에 있는 거 집 팔겠죠 그럼 갑이 부산에 있는 집 팔겠다라고 청략했다 갑은 어디에 있는 집 생각하고 부산 근데 을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알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알고 사겠다라고 승낙였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계약이 성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당사자가 뭐하고 모르고 동상이몽 어쨌든 그럼 이거하고 같이 여기서는 이거하고 같이 나오는 게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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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는 결과 빨리 차고 결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취소는 취소라는 말 안에는 일단은 뭐하다 요요요요 계약 승립했다 안했다 했다 요거는 아예 계약 승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공통점 모르고 난 지금 공통점 끝 됐습니까 네 그래서 차고 나오면 여러분 차고가 나오면 계약 승립이다 차고는 차고는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면 계약 승립 소속이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 취소는 일단 뭐하다 유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거 이야기한다 자 그렇게 끝내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뭐 했노 오사합치 청략 승락 그 다음 뭐 어 불합의 불승립 다시 뭐 청략 승락 그 다음 무슨 승립 불승립 그치 그런거 했잖아 그치 자 그 다음 기타계약 승립인데 기타계약 승립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타계약 승립은 교차청략인데 자 갑과 을이 청략하잖아 이거지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게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갑이 4월 2일날 됐습니까 청략해가지고 을이 며칠날 받았냐면 4월 6일날 받았다 누구 의사표시를 갑의 의사표시 교차청략은 됐습니까 말로 안 논다 교차청략은 서로가 교차교차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교차청략 양청략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 승립한다 그거는 이제 기본 이론 베이스 공부할 때고 시험은 그 말하는 것 가지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날짜를 가면 된다 갑이 갑이 며칠날 발신했다 빨리 며칠날 도달 4월 6일날 도달했다 청략 됐습니까 근데 을이 중요한 것은 4월 7일날 갑하고 똑같은 의사표시했다 승낙이다 무슨 낙? 승낙 며칠날 4월 7일날 근데 을이 4월 5일날 똑같은 의사표시했다 교차청략이거든요 느낌 왔습니까 느낌 왔습니까 그냥 줄쳐가지고 시험친다고 해서 시험 맞추고 이건 아닌데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예? 그래서 하고 논거다 그게 자 갑이가 의사표시했는데 됐습니까 이제 교차청략은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청략했을 때 교차청략이다 그거는 기본 머릿속에 아는 거 기본이고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요거 나온다고 요거 며칠날 4월 2일날 어리 며칠날 받았다 4월 6일날 받았는데 4월 7일날 똑같은 의사표시했다 무슨 낙 빨리 성낙 해가지고 4월 7일 해가지고 됐습니까 4월 9일날 도달됐다 언제 개학 승립 4월 7일 발신했을 때 근데 요 4월 5일날 됐습니까 의사표시 해가지고 이게 언제 했냐면 4월 12일날 도달되었다 언제 개학 승립 4월 10일 4월 10일 교차청략은 무슨두 모두 무슨 개 늦게 언제 4월 12일 개학 승립한다 예 그래서 요게 교차청략인지 승낙인지 그걸 구분해 되겠습니까 예 며칠이 기준이다 갑이 의사표시한 걸 을이 받았을 때 청략을 받았을 때가 기준이다 이후에 똑같은 의사표시했다 뭐 했을 때 발신한 때 뭐한 때 발신한 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똑같은 의사표시 했다 무슨 청략 교차청략 교차청략은 양청략 중에서 무슨 개 늦게 다른 말로 무슨두 모두 언제 4월 12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된다 끝 그래서 교차청략은 서로가 청략하는데 이제 이론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청략했을 때 동일한 서로가 청략했을 때 양청략이 모두 도달했을 때 또는 뭐 늦게 도달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개학 승립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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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자같아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낸다 이거 안 내고 이거 낸다고 되겠습니까 예 끝 넘어간다 지금 됐습니까 요즘 요것보다 요거 잘 낸다 요즘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의사실의연기학 승립 자 의사실의연기학 승립은 여러분 청략이 있고 뭐가 있고 청략이 있고 승락 의사표시 대신에 청략이 있고 승락 의사표시 대신에 행위 가 있으면 개학 승님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의사실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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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의사실연의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그럼 요거는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짜장면 짜장면 주문 무슨 문 주문 짜장면 주문 하는거 중국집 아저씨가 장부에 뭐한다 기재 하문은 개학 어떻게 한다 승립 그 다음에 책을 발간해가지고 견폼품을 송부했습니다 견폼품 송부 그 책을 받은 사람이 그 견폼품을 보고 책 표지에 뭐를 이름을 뭐 기재하면 자기가 뭐하겠다 사겠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하면은 요걸 의사실연의 뭐가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개학 승님하고 누가 이 의사실연의 이런 장부에 기재하거나 이름을 기재한 것을 누가 청략자가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청략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청략자의 인식 여부는 어떻게 한다 불문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거 두개 그래서 의사실연의 개학 승립은 쟁점 두개 교차청략도 쟁점 몇개 두개 그 다음에 성락에서는 아까 격제성락발신 청략은 전부단 무슨달 도달 지금 그럼 청략에서는 아까 청략자가 청략하면서 성락할 수 있는 기간 그걸 무슨 적격 성락 기간이 정해져있으면 뭐 성락기간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뭐 상당기간 그런거 기억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갑니다 자 몇페이지로 왔냐면 475페이지 몇페이지 475페이지인데 그지 계약체결상의 과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 특이한 손해배상 어떤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인데 특이한 손해배상인데 특이한이 말이지 그지 무슨 특이한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하면 전부다 이행이익 시험에서 뭐 다른 모의고사 30점 받아도 괜찮다 몇점 받아도 괜찮다 30점 60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처음 시장하는 사람 못 받는다 60점 처음 시장하는 사람 60점 못 받고 근데 선생님 60점 받는 사람 이때 그 사람은 옛날에 머리에 빠다를 한번 칠했다 조사해보면 뭐 작년에 칠했던 그 작년에 칠했던 언젠가는 칠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60점 넘어가는거지 아이고 어떤 사람은 60점 받는데 30점 이게 공부를 해야될건가 말아야될건가 아 이게 뭐 모의고사 치면은 기쁨보다 슬픔이 더 엄습한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제 1회 2회는 한 30점 받아도 괜찮다 근데 3회 넘어가면은 몇 대 넘어가면은 3회 넘어가면은 30점 40점 받으면 안되고 한 50점대에서 왔다갔다 하면 된다 몇 대에서 몇 대에서 몇 점 대에서 왔다갔다 하면 된다 50점에서 왔다갔다 하면은 아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되고 됐습니까 꼭 기억이 된다 근데 모의고사는 치는데 의미가 있다 그거 하고 또 할 때 시간 모의고사 해가지고 안에 마킹도 시간 딱 맞춰서 딱 해가지고 어쩐지 체크하는데 시험장에 가면 손도 떨려가지고 동그라미도 잘 안 쳐진다 시간도 엄청나게 빨리 가고 시간도 보통 때 비해서 두세 배로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게 그러니까 꼭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라 하는거지 자 특이한 손해배상인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그럼 갑이 의뢰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자 그럼 아까 요건을 가지고 놓은데 되게 그럼 갑이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됐습니까 그럼 손해배상 하면 항상 뭐라는 단어가 나와있냐면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무슨 사유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다른 말로 고쳐라 다른 말로 막 나온다 뭐 고의 또는 뭐 악의 이제 민법은 뭐 악의도 나오고 고의도 나오고 악의 또는 뭐 과실 이걸 풀어라 알았거나 그렇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적불렁 원시적불렁 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데 아까 보통 때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이익인데 이행이익인데 요거는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렇지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럼 신뢰이익이니까 또 요건 아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요건은 무슨 것 깨끗 믿었어야지 스니 및 뭐 무과실 그지 요거를 풀어라 과실 없이 모르고 이렇게 공부 좀 해라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이렇게 하면 안되고 공부를 안했다는 거지 공부를 좀 해라 뭐 없이 과실 없이 모르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근데 요거를 근데 요거를 틀리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틀리게 나올 때는 요거를 과실로 모르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런 거 가지고 내거든 그러면은 뭐 민법이 뭐 민법을 타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국어가 개판이구나 됐습니까 뭐 인터넷 보면은 뭐 민법이 골 때리고 어떻게 민법이 어려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국어적으로 안 살았다는 거지 인간 살아갈 때는 국어적으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뭐 없이 뭐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지 과실로 모르고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럼 요 신뢰이익도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이제 얘는 뭘 가위네 예를 들었냐면 며었다 얘가 거의 잘 없다 요 계약 승립인데 승립적 집이 있었다 매도인을 집이 있었는데 이미 집 불러갖고 없다 무슨적불능 원시적불능 승립전의 불능 이미 불러가고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모르니까 계약이 뭐 그럼 이거는 원시적불능이니까 무효잖아 그지 무효인데 여기는 모르니까 뭐라고 유효라고 계약이 잘 진행되는 걸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무효잖아요 믿었던 무슨이 신뢰이익 그럼 이 신뢰이익은 만약에 을이 집에서 갖고 실질적으로 갑에게 줬더라면 갑이 받았을 이익을 이행이익이라는 말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인데 요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국어적으로 또 다르게 똑같은 걸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요거 잘 나온다 됐습니까 원시적불농으로 무효인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됐습니까 네 악의 또는 뭐 과실 근데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무슨 방은 상대방은 원시적불농을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진다 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OX 하나여 하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하나여 하면 몇 개가 나와야 두 개 모두가 나와야지 알았을 경우에 원시적불농인 경우에 원시적불농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진다 하면 OX X 하나여 나오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두 개 다 나와야 된다 꼭 기억한다 이거 하나여가 안 나오면 한 개가 한 개일 때도 손해배상 책임진다 하면 뭐 O 이제 그 다음부터 국어로 돌아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 못 차린다 사람들은 지금 됐습니까 하나여 나오면 몇 개가 나와야 두 개 근데 그냥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OX 하나여 나오면 몇 개 두 개 몇 개가 나와도 한 개 알았을 경우 원시적불농으로 무효인 경우 알았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진다 하면 OX O 그렇지 그거 조심한다 그런 거 여기서 그런 거 나온다 끝 그래서 간단하게 잘못 몇 개 잘못 몇 개 상대방은 몇 개 두 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무슨 것 끝 이걸로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거 하고 요게 이제 우리 민법 요거는 535죠 딱 요거 한 개 밖에 없다 요거 실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475페이지 475페이지 맨 밑에 개합교섭의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 동그라미 무슨 행위 불법행위 구성하는 경우 되겠습니까 네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것도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 그 두 개만 신뢰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위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뜻 그대로 나온다 교섭 단계에서 끊고 무슨 단계에서 끊고 교섭 그걸 이제 지문으로 낸다 교섭 단계에서 끊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내지 뭐 신뢰를 모여 부여하여 무슨 방위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뭐 행동했음에도 끊고 동그라미 해야지 무슨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모여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끊고 이는 신의성질에 윈축에 비추어올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 불법행위를 채무불리행 이렇게 해서 잘 나온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이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무슨 이익 신뢰이익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계약의 효력 무선항변권 동시에 항변으로 갑니다 무선항변권 동시에 자 그래서 계약체결사의 과실은 아까 지금 아까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뭐 낼 거 같노 요건 무슨 건 요건 손해배상인데 어쨌든 요거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이다 예 아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이익 그렇지 그럼 이거 가지고 안 내 이 신뢰이익이 나오는 건 워낙 많이 나와 가지고 안 나오고 아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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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두 가지 깨끗 상대방도 몇 개? 두 개 그치 무선적불렁 원시적불렁 무욕 고런 가지 낸다고 자 그 다음 무선항변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그러면 여러분 동시행과 위험부담은 아까 어디에서 나온다 쌍무계약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까 동시행과 위험부담이 인정되지 않는 것 빨리 동시행과 위험부담이 인정되지 않는 것 아까 편무 무상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거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것 해가지고 그게 아까 다섯 개가 들어있으면 OX X 그거 가지고 그래서 아까 다섯 개 꼭 기억한다 계약 선생님 다섯 개 뭐야 이러면 확 미친다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무상기항 몇 개? 다섯 개 그거 근데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원칙은 무상인데 유상도 되는데 그러면 정여와 사용대차를 가지고 잘 된다 그건 두 개는 절대로 무상이기 때문에 무슨 이행 동시행 위험부담이 인정되지 않는 것 하면 정여와 사용대차 근데 동시행 어쩌고 저쩌고 정여와 사용대차 들어 있으면 OX X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안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무슨 항변권 동시행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관계 있는 것 없는 것 요거 하고 두 번째 동시행 의 요건 세 번째 동시행의 효과 네 번째 동시행의 소멸 요 네 개를 볼 것 지고 있어야 동시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동시행 관계 있는 것 없는 것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485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아 484페이지 하고 우리 책에는 쭉 나열된 게 없는데 다른 책은 나열된 게 있거든 그러면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 무슨 이행 관계?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 됐습니까? 무슨 이행 관계에 있는 것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 자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니까 제가 강의해 주는 걸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해야지? 예워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예워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뭐 하고 있어야지 기억해야지 그렇지? 그래야 어디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써먹는 거지 들을 때 아 해도 기억 안 하고 있으면 시험장에 못 써먹는다 자 그러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 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유형은 없는데 이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그렇지? 그러면 무효 치소 해제 해석 반환 하면 무조건 동시행이다 그럼 동시행은 여러분 읽어서 문제 맡은다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 사법시험도 무조건 꼭 출제하고 변호사 시험도 꼭 출제하는데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어렵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이해는 100% 이해 못하거든 그럼 100% 이해 못하면 뭐를 가지고 핵심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금방처럼 무효 치소 해제 반환 부당이득 원상회복 나오면 부당이득 원상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효 치소 해제 부당이득 원상회복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관계에 있다 몰라도 그렇게 하면 몇 퍼센트냐 하면 99.99% 맞아 들어간다 이게 몇 퍼센트? 99.99% 그러면 무효 치소 해제 반환 두 번째 이행불능 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무슨 불능 시? 이행불능 이 넉 자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됐습니까? 매수청구권 무슨 청구권 매수청구권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여러분 매수청구는 몇 개 있노? 두 개 있지 매수청구는 몇 개 있노? 두 개 그렇지?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이 세 개 잘 낸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전세권 했잖아요 막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간이 지나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고 무슨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그럼 경매하려면 집을 뭐하고 비워주고 말소등계에 필요한 서류 내용정명 보내야 비로소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그래서 무슨권 소멸시 전세권 소멸시 그치?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게 무슨 차 종료 임대차 종료 그치?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음에 한번 할 텐데 가단법에서 가단법에서 무선금직업과 청산금직업과 본등기 이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그 다음에 자 요까지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 보통 나오는 거 우리 중개사에서 여러분 변제 돈 돈이 들어가면 다시 뭐가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 받아야 되노 영수증 이게 동시행이다 근데 변제하면서 채권증서 무슨 정서 채권증서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에 변제하면서 여러분 말소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동시행이 아니다 근데 말소는 어디에서 동시행으로 나오느냐 하면 말소는 어디에서 동시행으로 나오느냐 하면 매매 계약에서 주로 나온다 무슨 계약에서? 매매 계약에서는 무슨 이행? 동시행 매매에서는 주로 잔금 주면서 깨끗 부동산에서 잔금 주면서 무슨 것? 깨끗 됐습니다 그래서 말소는 반드시 매매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럼 매매 계약이라는 단어 안 들어있는데 돈 주면서 말소가 들어있으면 한 80%는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되겠습니까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데 이제 여러분 일곱 번째 여러분 우리 저번에 공유할 때 냇물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각각 따로 삭잖아요 그걸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뭐라는 단어가 없다?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한다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공유 해소시 공유 해소시 공유 해소시 공유 해소시 서로의 지분 이전 서로의 지분 이전 지분 이전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그런가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 있는거 없는가 주로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 항병권은 무슨 건? 요건 들어갑니다. 무슨 건? 요건. 잠깐 쉬었다고 합니다.